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뽀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뽀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뽀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는이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신학교로 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게 저에게 주어진 약간의 돈을 가지고 새길 줄 알겠다고 갑자기 배낭을 메고 떠나는 거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돈이 많아서 그런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생각보다 정말 정말 어렵게 여행을 다녔습니다 몇 천원짜리 숙소에서 시작해서 침대 매트가 다 꺼져가지고 등에 스프링 느낌이 오는 그런 숙소도 있었고 3층 침대인데 옆에 난간이 없어서 자다가 떨어질까 봐 좀 뒤척이면서 조심스럽게 잠을 잤던 숙소도 있었고 또 유럽에서는 인종차별도 겪고 중남미에서는 휴대폰도 도둑맞아서 말도 안 통하는데 번역기 없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막무가내로 선교사님들을 찾아 다니기도 하면서 여행을 다녔습니다 이런 저런 에피소드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 시간에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여행 얘기냐 제가 어릴 때부터 메시지를 통해서 들어왔던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세계보그마였습니다 메시지는 수없이 들어와서 컸지만 나와나 저는 상관없는 얘기다 누군가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왜냐 시골 촌대기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실감도 안 나고 꿈조차 꿔볼 수도 없는 그러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이 바뀌게 되는 날이 찾아왔는데 류 목사님은 그리고 또 정 목사님은 무엇을 보신 걸까 왜 세계보금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 세상은 어떤 곳일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 눈으로 이 세상을 내가 좀 봐야겠다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얼마나 축복을 받았고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다른 종교들이 들어간 나라는 얼마나 저주받은 나라가 되었는지 제 눈으로 직접 보고 또 체험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자꾸 시작부터 여행 얘기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영적인 소경 또 영적 맹인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고 듣고 체험한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는 영적인 맹인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배운 게 그거고 그 배워온 대로 후대에게 가르쳤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배운 게 잘못됐는데 그 누구 하나 잘못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또 없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아니 맹인이 맹인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러한 비유까지 들어서 말씀을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의 참된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깨닫고 또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각의 그 틀을 깨고 또 생명을 살리는 보금적 시각을 통해서 현장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참 보금만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그리스도 절대 제자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영적 맹인의 비유입니다 39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맹인의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한마디로 이들이 누구냐 현재 영적 맹인이 되어버린 바리세인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또 서기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고 있었고 또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올 것을 가르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어떻게 했냐 이들의 눈을 가리우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아예 모르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아는데도 희미하게 알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어설프게 알아야 더 잘 속고 또 자신이 믿는 게 진리라고 틀림없는 정답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들은 구역에 그렇게 예언되고 실제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 앞에서 병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원래 의도하셨던 대로 가르쳐도 주시고 심지어 귀신들린 자까지 치유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 있을지 계략까지 짜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영적 맹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눈앞에 서서 심지어 찬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데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렇게 됐느냐 그 또한 오직 상경에만 그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모두가 마귀에게 속하여 우상승배하면서 저주와 재앙과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내 실수도 아니고 부모님의 잘못도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라는 겁니다 우린 그걸 원죄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더 큰 정신의 문제가 오고 육신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죽으면 끝나냐 죽어서도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이 사실을 몰라서 영원한 멸망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 말씀해 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 빛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이 사람에게도 비추었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즉 빛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면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합니다 사도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 몰라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발효하려면 이 영적인 눈부터 뜨면 됩니다 이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면 오늘 본문의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아주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일들이 지금 한국 많은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이 사실은 알지도 못하고 선행과 봉사와 구제 그리고 수많은 율법에 짓눌려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과 질투의 하나님으로 내가 좀 잘못하면 버라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맹인이 맹인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 배운 사람이 가르친 모든 것은 결국 다 틀린 게 되고 맙니다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전보다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끝나도 끝난 게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는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영적 맹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눈을 뜬 자입니다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앞에서는 영적 맹인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티와 들보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영적이 눈을 뜨지 못하고 율법에 갇혀 거짓되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은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타인의 잘못만을 지적합니다 겉은 훈령에 보였을지 몰라도 속은 악으로 가득 차있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표리부동한 영적 맹인들에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제대로 보여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티는 아주 작고 미세한 조각을 뜻하고 들보는 큰 통나무를 말합니다 큰 통나무 같은 것이 눈에 있는 자는 바로 영적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통나무를 빼지 않고서는 타인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큰 통나무는 자신의 눈 속에 두고 타인의 나무 쪽을 빼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다음 성경 구절에 나오는 못된 나무이자 악한 자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들보를 빼라는 구절을 원어에 가깝게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데 왜 너는 고유하게 특별하게 부여된 자기 자신의 눈에서 그 안에 있는 그 들보 즉 하나님도 알고 사탄도 알고 너도 알고 있는 그 지붕을 바치고 있는 기둥인 들보는 알지도 못하면서 너와 한 몸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티 즉 먼지와 같아 언젠가 말라버리고 말 그 티는 왜 계속해서 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있고 사탄도 알고 있고 나도 아는 바로 그것 그 들보 그게 눈을 가리고 있으니 영적 맹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져 있던 율법 혹은 복음을 알지 못하게 알 수 없게 가리고 있는 게 있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이 들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붕을 지탱하고 있는 무게 중심입니다 없어져버리면 무너질까 노심초사하고 또 어떻게든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버티고 또 버티는 것 그 들보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져버릴까 노심초사하는 율법과 신비주의, 인본주의, 정죄의식, 열등의식, 피해의식, 원망, 불평 등등 이 모든 것들 때문에 복음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온전히 나 자신을 맡기지 못하는 그 들보를 말합니다 이 들보를 빼지 못하니까 당연히 영적 맹인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눈을 뜨지 못하니까 매일 육신적인 말, 육신적인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가 옳으냐 내가 맞냐 하면서 정치 공방을 이어가는 정치인들 매일 그런 뉴스만 나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영적 맹인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마태복음 13장 25절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나쁜 가라지들을 덧뿌리고 갔고 지금도 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후대들에게 자라나지 않도록 진짜 복음의 사명, 진짜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빨리 그 눈속에서 들보를 빼고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리고 또 제자들 중에 그 들보를 뺐던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가 눈속에 있는 들보를 빼자마자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또 천국 열쇠도 너에게 주겠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영적인 눈, 복음의 눈을 제대로 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축복을 당시 베드로에게만 주셨느냐 지금 영적인 눈을 뜨고 참 복음을 알고 누리고 증거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축복과 은혜를 이미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도 믿습니다 음보의 권세가 손도 되지 못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도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모든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또 감사를 고백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님과 같으리라 여기서 온전하게 되다라는 말은 제자가 선생님의 모든 가르침을 완전하게 전수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맹인 선생의 가르침을 완전히 전수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제자 또한 맹인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힘들여 수고하고 고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선생인 맹인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 선생이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잠깐 배우는 것은 인생의 긴 시간을 놓고 봤을 때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평생을 두고 완전히 전수받아 온전하게 되기 위한 가르침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한다면 누가 스승이 되느냐는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맹인을 스승으로 두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과 또 순종을 통해서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온전하게 된다면 그 선생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구절을 원어에 가깝게 다시 해석해서 해석하면 온전하게 된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완전히 갖추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적합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모든 자를 말합니다 그들이 모두 그의 선생만큼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 되려고 해서도 아니고 스스로 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뭐랑 똑같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 되리라 라고 같은 어원을 쓴다라고 합니다 즉 성령께서 회복시키시고 적절한 상태로 만들어가고 있는 자는 모두가 예외 없이 그의 선생처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즉 내가 선생을 하고 싶어서 혹은 선생이 하기 싫다라고 해서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즉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쓰임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온전하게 된 자가 바로 다음 본문 구절에 있는 것처럼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것이고 마음에 가득한 선을 내는 선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본 것, 들은 것, 체험한 것, 경험한 것 모두가 물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우리가 반드시 보고 듣고 알고 믿고 체험하고 증거해야 할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눈 속의 들뽀를 벗겨내고 영적인 눈을 떠서 모든 것을 보금적 시각으로 또 해석하시고 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로를 따라 나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현장의 모든 불신 영혼을 살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